자,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좀 공부했던 거는 그냥 간단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위탁매매에 대해서 좀 봤었어요. 자, 위탁매매는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 거기 첫 번째 점에 위탁판매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활을 인도하는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행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위탁자가 직접 재활을 인도한다면 위탁자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급식이 공부하면서. 자, 이제 세 번째 점에 위탁매입인 경우 보죠. 자, 위탁매입의 경우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인 경우에는 자, 여기다 밑줄 칠게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기다 밑줄 칠게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는 부기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위탁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내 동생한테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인데 제가 우리 직원한테 야, 너 저기 가서 물건 좀 사가지고 와라. A라는 물건을 좀 사가지고 와라. 그럼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 놓고 내가 얘한테 얘기하죠. 세금계산서도 받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직원이 이제 세금계산서 받을 때 공급받는 자의 자기 명이 쓰나요? 아니죠. 제 명이 쓰는 거예요. 그죠? 공급받는 자의 위탁자 명이 쓰는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매입인 경우에는 공급자, 즉 물건 파는 사람이 위탁자를 누구로 쓴다? 공급받는 자로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뭐 이걸 막 바꿔서 냅니다. 공급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고, 또 저번 시험에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위탁자가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위탁매입은요. 내가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자,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